된다는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갑니다 커플통장이름 298님 단디 모아라 슈베 하하하하 김승용님 개주하시고 하하하하 좋네요 좋네요 이게 좋을 땐 괜찮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헤어질 때 한번씩 딱 보고서는 눈물이 떠르르 떨어질 수 있죠 김승용씨 마스크 드립니다 오 이거 좋다 8790님 38세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할 38선 오 좋아요 근데 커플통장 뭔지 잘 모르시는 듯 건드리는건데 아니에요 그죠 돈 모으는거 아니잖아요 의미에 따라 다른가 정하기에 따라서 그래요 오케이 8790님 드립니다 아니 오늘 좋네 왜냐면 어제 다들 힘이 바짝 들어 냉장고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발휘를 못했습니다 힘이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N행씨가 우리 평소 그 기량이 안 나왔는데 오늘 좋네요 8536님 헤어지면 정식일까 실패 아 이동권씨 좋네요 이동권씨 쪼개지마 하하하하 어 신동훈님은 뭐 이게 참여는 아닌 것 같고요 푸념 같습니다 12년 전에 데이트 통장 들고 튄 민정아 잘 지내니 비번은 풀었니 하하하하 대면 좋습니다 정연현씨 드립니다 아 6797님 니꺼 니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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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24님 헤어지고 싶은 묻고 더블로 내고가 슈 1731님 새로운 나무를 심는 기분 뉴트리어 1731님 제치점수들에게 드립니다